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한 주 더 연장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문영민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2주간 추가로 적용됩니다.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일주간만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파리바게트와 베스클라비스 31 등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내에서 모두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카페와 식당 이용은 9시까지로 제한되고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학원 등의 교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체육시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3월,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구 유동량이 70% 이상 줄면서 서울 소상공인 하루 손실은 3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번과 같은 손실을 겪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남이 사그러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가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언제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향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 신혼부부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기도 어려운 마당에 위약금 문제를 놓고 예식장 측과 다투는 등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1년 전부터 준비한 결혼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면 결혼식장에 오지도 못하는 200여 명분의 밥값을 내야 하고, 취소하면 호텔에서 요구한 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호텔 측에서는 예식업 중앙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앙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이 왔어요. 그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취해서 피해 부재 신청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예식업 중앙회의 권고에 위약금 없이 6개월간 결혼식을 미룰 수 있도록 했지만, 호텔 예식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식업 중앙회에 속한 예식장 300여 곳 가운데 호텔 예식장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중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상, 예식장이 아예 영업할 수 없을 때의 하나고 소급 적용도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소 석 달 전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관행인 만큼,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소비자와 예식장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참고사항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국수